안녕하세요. 욜로트로입니다. 오늘은 샬롯타운의 빅토리아파크에 와있고요. 오늘 새벽부터 비가 와서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고 바람만 엄청 기네요. 빅토리아파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샬롯타운의 빅토리아파크에 와있습니다. 샬롯타운의 빅토리아파크에 와있습니다. 지금 저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컨페더레이션 센터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시푸드가 먹고싶어서 시푸드 보호를 시켰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닷가에 왔으면은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를 할 테니까 토론토에 있는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보다는 좀 맛있을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올려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다른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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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시푸드 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도 무슬 홍합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맛있네요. 걔네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한국에서 먹는 홍합은 냄새가 좀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는 홍합은 냄새가 안 나네요. 음 맛있어. 굿굿. 위에 전체적으로 치즈가 뿌려져 있어서 체다치즈 향이 나면서도 토마토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소스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똠양 느낌의 냄새의 맛도 나네요. 음 랍스터. 음 맛있어. 무 네요. 순무네요. 새우조차도 맛있어. 라비올리 같은 건가요? 안이 희한한 것 같아요. 당근 진짜 달다. 근데 당근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을래. 이게 뭐지? 콩인가 보다. 가리비. 너무 맛있어. 음 살면서 먹은 홍합 중에 베스트에 들어간다. 음 랍스터가 맛있긴 하네. 어쩜 이렇게 맛있지? 아껴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 음 관자도 진짜 맛있다. 음 닭샤스 먹어볼까? 마지막 랍스터 집게 마지막 새우 확실히 새우 딱 처음 먹었을 때 냉동 카페 새우 같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새우에서 향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신선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관자 관자가 잘은 모르겠지만 버터에다 구운 관자를 소스에다 넣고 배달 끓여준 것 같은데 관자가 언덕국도 아니고 오버국도 아니여서 정말 딱 좋아요 너무 맛있다 아우 개XX 아 쉬워 마음 같아서요 밥 시켜서 밥 비벼 오면 딱일 것 같은데 양이 적네요 많을 줄 알았는데 가격은 30불인데 배가 부르지 않네 그리고 여기는 좀 신기한 게 할리팩스도 그렇고 이때까지 뭐 많은 음식점을 간 건 아니지만 펩시만 팔아요 신기하네요 코카콜라랑 팔고 메뉴가 끝났어요? 네 저는 끝났어요 디저트 메뉴를 볼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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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tea?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디저트는 사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애플팩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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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희도 47불 60센트 나왔네요 팁 포함해서 팁 6불 정도 주고 47불 60센트 50불 굶어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상체줍 ちは 없앤 50센트 2 4 6 7 5 6 6